네! 자 그러면 제일 당찬 현진 탐정부터 가보자고 아 네네 또 예의 바르게 해야지 착석 착석 저는 이제 김현진 인턴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신 친구 아니시죠? 아니요 오늘 제가 조사한 인물은 이달의 손님 현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아 현진 친구 네 이제 수식어는 이달의 소녀의 A B 형 오 A B 형 혈액형이 A B 형인가 그 친구는? 네 그 친구 A B 형이에요 그 친구만 A B 형이에요 아 팀 내에서? 아 MBTI는 큐트 어 뭐라고? 잘못 조사했나 혹시?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큐트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 큐트로만 그 친구가 굉장히 귀엽나봐 귀엽죠 오오 아 깜찍이 아 지금